응급실 먹어볼까? 오랜만에 사막 맛을 시켜서 중국 국면은 떡, 치즈 주먹밥은 꼭 먹어봐야 돼 먹은 밥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서 언니입니다 오늘은 짠! 오랜만에 응급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도 같이 시켰고 주먹밥도 시켰고 치즈 추가 하나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치즈를 하나밖에 추가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윤량점 사장님 저도 치즈 3개 추가해서 먹고 싶습니다 자 치즈를 부어보시죠 부어보겠습니다 아참 사막 맛입니다 치즈가 죽으면 어떡하지 혓자 혓자 혓자마자 호요도 자 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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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ions 전 kg, 어느 정도를udi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구라 고기 실 butter 양념은 소스를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나아 청양고기를 사용할데 우리의 고추냉이 결국 다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바삭바삭이 안 먹으면 더 맛있다 고추와 고추는 안 먹었는데 엄청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다 바로 밥 먹으면 더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매워요 약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이 공존하는 와 이거 진짜 맵다 이번엔 government을 닫팀에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쪄겨볼 게 매운 거 같아요 요리 너무 좋고 오는 거 너무 좋고 이거는 딱ially 빼는 느낌 이 치즈는 뭐예요 도대체? 뭔 치즈요? 그냥 모짜렐라 아니에요? 제 사람을 기분좋게 만드는 힘이 있는 이상한 치즈네 으하하하 굿패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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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밥 근데 또 얘는 국물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한입이 5분간 밥 먹으면 밥을 먹는데 이제 밥 먹으면 뭐예요? 저는 Especially 밥 먹으면 좋더라구요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밥 먹으면 두고 묵은 밥을 먹기 밥 먹어야겠어요 밥 먹으면 밥 먹으면 좋겠어요 아... 맵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주문한 게 너무 좋아요 ㅎㅎ 정말 정말 맛있어서... 저는 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니... 그래도 잘 먹는데...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중국산가루 팽이버섯 팽이버섯 다음날 내가 주문하지만 단물뼈 조금씩 먹으면 조금씩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저렴한 맛에 있는 맛을 먹고 다 먹어야겠어요 오도독 남은 fam이다 남은 후추 위기 남은 후추 남은 후추로 기회에 몸과 후추 와우 와... 쿨패스 와... 쿨패스 짠! 짠! 와... 그래서 진짜 매운데 맛있어요 그래갖고 막 저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이 매운 그게 안 없어지는데... 아무튼 맛있고 행복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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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